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8일 금요일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세계적으로 원전 빅테크들이 원전에 투자하다 보니까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저점 추세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저점 추세를 높여가는 것은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이슈들이 터지고 나서 상승 추세로 완전히 변했고요 이렇게 상승이 한 번에 돌파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눌림목 구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시 눌리고 나서 재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는 여러분들 매도하는 공포 구간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회 저로의 기회로 보셔야 되고요 이 종목이 기회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원전 수혜주다 이 원전 수혜주 중에 가장 강력한 대장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두산 애너빌리티가 대장주인데 왜냐하면 여기서도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두 번이나 1조 5천억이 터집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1조 5천억 터지는 건요 절대로 개인들이 할 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세력들이 완벽하게 매집했기 때문에 1조 5천억이란 거래대금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1만 4천원대에서 단기간에 2만 5천원대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강력한 1차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파동 상승이 나오는 건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대장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완벽하게 매집을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슈딩 나왔을 때는 1차 파동 나왔잖아요 당연히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될 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함께 소통방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동 나오는 종목들 재료가 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비중 축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분들이 언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도움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 받고 나서 다시 추세가 전환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눌림목이 오면 당연히 기회를 잡아야 된다 어떻게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분들이 이 매수 타이밍도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고 매수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이 다시 2차 파동이 다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이 고점 매도도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점 매도를 하게 되면서 정말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가 되실 거고요 현금 확보가 되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응이에요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산 에노빌리티 원전 이슈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SMR 르네상스, 원전주 달리게 될까? 내년 하반기 수주 본격화 가능성 엄청나게 이제 수주가 잇따라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서 잇따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선택하며 원전 관련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탄소 배출이 적고 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이 주목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그리고 아마존 기업이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해 5억 달러, 6,845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도미니언 에너지, 에너지 노스웨스트, 엑스 에너지 등의 소형 원자로 해서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힌 직후 지난 17일 국내 원전주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원전이 엄청 필요한 게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왜죠? 바로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짓고 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어디만 짓고 있냐? 다 짓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아마존 여기서 추가로 더 엄청나게 나오는데 추가는 결국엔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눌림이 오고 있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세력들 매직 구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눌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저점 추세를 완벽하게 높여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까요?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 분들이 이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언제 잡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고 여기서 물량을 모았다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 다시 2차 파동이 엄청나게 세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저희는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를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 하게 되면서 정말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가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돈과 수익이 따라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응입니다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들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종목 정고점 2만 5천원 무조건 매물 때 툴코 엄청난 상승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강력하게 홀딩 하셔도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2차 파동이 엄청 세게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고점 매도까지 정확하게 도움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까지는 기간 소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인데요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던 1억원이던 큰 자금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만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원 반드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은 세력들이 매집을 해야지 크게 올라요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바로 세력주도주 이렇게 해드릴 건데 이 세력주도주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 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매수 매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통계적으로도 90% 이상이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해 드리고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예요 강력한 상승 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세력 매집 완벽하게 확인되었고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상단의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가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왼쪽 종목은요 소룩수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무상증자 1대 14 비율로 했던 종목이고 900% 상승했어요 9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600원대에서 매집을 했고 이 종목이 이제부터 어떻게 올랐냐 점상한가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점상한가 6방, 7방 이렇게 갔고요 최고점 44,016원 이때까지 올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9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이 가장 강력하고 저희가 세력들에게 정보를 좀 입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집이 다 된 종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빠르게 매수를 해야지만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에 꼭 매수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종목 보시면요 이 종목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전에 노터스였는데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은 변경됐습니다 이 종목은 4월 27일에서 6월 13일까지 한 달 반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3,800원에서 43,950원 이것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1대 8 비율로 했던 종목이에요 1,000% 이상 상승했고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저점에 매수를 했고요 어떻게 됐나요? 이때부터 점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대양봉 상한가 이렇게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실제로 43,950원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종목은요 지금 저점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점에 매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저에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상단에 번호로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종목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 선물 종목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하게 5배만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500%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 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저에게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 지금 세력들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입니다 정말로 이제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이에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00%만 먹고 미리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면은 50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종목 지금 저점에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점에 미리 매수를 해야지 상승파동을 먹으면서 10배 오를 건데 저희는 5배 안전하게 미리 먹고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매수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거 무료라고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상이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4983-8709 이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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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